이적씨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민호에요 한 곡 줍쇼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지쳐진대도 좋아 터록 너무 태양 가까이 나라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대학교 축제인 줄 알았어요 이적씨 아니에요? 이적씨도 아닙니다 그쵸 아니죠 진성에서 가성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 다시 한번 앵콜로 들을 수 있습니까? 갑니다 시작 거기 가사가 뭐였죠? 전화 들어갑니다 다들 오늘 노래를 하이 높은음으로 불러요 여보세요? 아니 제가 갑자기 한 곡 줍쇼 넬라 판타지야 넬라 판타지야 이었소년 온도 주 이었소년 대박 우와 우와 지구 끝까지 올라가네요 지금 어디세요? 지금 사무실이에요 사무실? 딱 전화 연결되면 그냥 시원하게 뽑아내십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해볼까요?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?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? 우와 한 곡 줍쇼 둘 이었소 알 recogniz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